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옥상에 관한 꿈은 사람의 현재 상황, 감정, 목표 또는 도전과제를 반영하는 상징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탁 트인 시야를 경험하는 꿈으로서 옥상에서의 활동이나 감정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옥상은 건물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개인의 성취감과 높은 목표 혹은 고립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옥상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생각이나 욕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꿈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옥상 꿈을 꾸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옥상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에 인생의 성취와 목표 달성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옥상에 오르는 것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취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재 노력하고 있는 일이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옥상은 높은 곳에 있어 때로는 고립되거나 외로운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옥상에 있는 꿈은 사회적 고립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으며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서 주변을 내려다보는 꿈은 꿈꾸는 이가 삶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의지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려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며 삶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옥상은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옥상에 오르는 꿈을 꾸기도 하며 특히 꿈에서 옥상에 올라 바람을 막거나 멀리까지 시야를 넓혀보는 장면은 억눌려있던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옥상에 오르는 꿈은 꿈꾸는 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특히 힘들게 옥상에 도달하는 경우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옥상에 도달하는 순간 성취감을 느꼈다면 이는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 옥상에 오르기 어려운 꿈이라면 목표에 대한 부담감이나 현재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다보았다면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내려다보며 공포감을 느꼈다면 이는 현재의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꿈은 일종의 큰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를 갈망하거나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나타내며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감 없이 뛰어내리기를 결정했다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일 수 있으며 반대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삶의 불확실한 변화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꿈은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하고 싶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부담이나 책임감에 얽매여 있음을 반영하며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살해 1옥상에 올라 성취감을 느낀 직장인 한 직장인은 꿈에서 힘겹게 옥상에 도착한 뒤 성취감을 느끼며 멀리까지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 꿈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옥상에 도달한 성취감은 그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살해 2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꾼 학생 한 학생은 옥상에서 망설임 없이 아래로 뛰어내리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그 직후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두려움 없이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얻었고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를 향한 열망을 나타내는 사례였습니다. 살해 3옥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해방감을 느낀 여행자 한 여행자는 여행 중 꿈에서 옥상에 올라 드넓은 하늘과 탁 트인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의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꿈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는 꿈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었고 여행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해 4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꿈을 꾼 사람 한 사회인은 옥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발이 묶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직장에서의 압박과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꿈 속에서 옥상에 갇힌 자신을 통해 이러한 압박감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책임에서 오는 압박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꿈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이나 도전을 지켜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옥상에 맑은 물이 고여있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횡재, 사업 성과, 행운 등이 있다. 건물 옥상에 설치한 건조대가 석회나 시멘트로 된 것을 본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건물 옥상에서 바라다 보니 발전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진리탐구, 청사진, 구경 등을 하게 된다. 건물의 옥상에 크게 갈라진 틈이나 뚫어진 구멍이 생긴 것을 본 꿈 재난이나 분실 등으로 자신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고층 건물의 옥상에서 화려한 시가지를 바라본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거나 참신한 소재의 작품을 창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세계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나무가 지붕 위나 옥상 위에서 자라나는 꿈 부모나 윗사람들에게 굳은 일내지 신병이 생기게 된다. 다른 사람이 옥상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 권력자나 재력가에 의해 신상의 해가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벽아 지붕 위나 옥상 위에서 자라는 꿈 명예나 직장에 관련된 기쁨을 얻게 되고 가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풍족해지는 등 평안을 누리게 된다. 아파트 옥상에 서 있는 꿈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옥상 광고탑의 네온사인 불빛이 휘황찬란한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즐거운 파티나 무도장에서 화려한 멋과 달콤한 낭만을 즐기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애인과 같이 단꿈을 꾼다. 명화 감상, 동문회, 연회석, 환영식, 졸업식, 불꽃놀이, 모임, 결혼식 등이 있다. 옥상에 나무가 자라는 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서 있는 꿈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사업적인 큰 손실이 있게 될 징조이다. 옥상에 집을 짓는 꿈 수험생인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인은 책임자가 되거나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게 될 길몽입니다. 옥상에 큰 틈이나 구멍이 생긴 꿈 재산이나 재물상의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서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보는 꿈 체포된 사람이 서울로 압송되는 것을 신문에서 볼 일이 생긴다.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실책으로 인해 신분, 지위, 권리 등을 잃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꿈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옥상에서 아기를 낳는 꿈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행운이 계속될 것이다. 옥상에서 일하거나 앉아 휴식을 취하는 꿈 자신의 일거리 또는 소청한 일이 어떤 고위층에서 이루어진다. 옥상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꿈 정신적인 수도를 하게 된다. 옥상 위에 올랐는데 높은 건물들이나 기상 악화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한 꿈 근심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하는 일에 막힘이 발생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옥상 위에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꿈 모르고 있던 능력이나 매력을 발견하여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옥상을 향하여 한층씩 걸어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거나 사업을 성실하고 차분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옥상이 손상되어 있는 꿈 윗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배우자나 애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전망 좋은 옥상에 있는 꿈 꼬여 있거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머지않아 해결될 징조입니다. 지붕과 옥상에 관한 꿈 두상, 상층부, 고위급, 고독, 은퇴, 죽음, 간판, 명예 등을 상징하는 부위다. 지하실 문을 열고 나오니 앞이 훤히 트인 대로이거나 높은 건물 옥상 위인 꿈 곤란한 문제나 비밀스런 상황, 근심, 말썽 등을 최대한 터놓고 해결, 수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지하실에서 나와 옥상이나 밝은 곳으로 걸어가는 꿈 자신의 비밀에 관한 일을 밖으로 솔직하게 공개하여 해결하게 될 것이다. 친구, 가족, 연인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 친구, 가족, 연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등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옥상이나 나무에 올라간 꿈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정신적으로 외로운 처지가 될 것을 예시 홀로 옥상이나 나무에 올라간 꿈